영국 왕실과 해리 왕자 부부의 불화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해리 왕자 부부가 윈저성 부지에 있는 저택에서 쫓겨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찰스 3세 국왕이 원래 이곳에 살던 해리 왕자 부부를 내보내고 자기 동생인 앤드루 왕자에게 들어와 살라고 제안한 것인데요. 이는 지난 1월 해리 왕자가 출간한 자서전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리 왕자는 자서전에서 왕실 가족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왕실의 사생활을 거침없이 폭로했는데요. 이번 일로 영국 왕실과 해리 왕자 부부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 같네요.